음악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가시고 싶은 대로 가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쏘이셔요 아이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계시다가 우울증이 도져 몸져 누우시면 제가 돌봐드릴 처지도 아니고 또 그러다 치매라도 저는 아이보다 어머니가 늘 걱정이에요 그러니 제발 어머니 몸만 생각하셔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함정인 작가님의 단편소설 그리운 백마입니다 이하리 산동네를 떠나 둘째 아들이 손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아이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함께 살죠 아유 어머니 애 봐준다고 거기 있는다고 해서 동사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짐만 된다고요 짐 큰며느리의 말에 철옷 내는 가슴이 가라앉습니다 작가와 작품 소개는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45분 기차가 떠난 지 벌써 30분이 되어간다 대합실에 앉아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달리는 말을 틈 사이로 보는 것만 같다 대합실은 기차가 발차하고 채 2, 3분도 지나지 않아 사람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철옷 내는 이번에도 그냥 일어서질 않을 모양이다 그럼에도 철옷 내는 작은 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미뤄둔 중요한 볼일을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역으로 달려나가서는 마지막 기차가 들어와 사람들이 뿔뿔이 사라진 뒤에도 대합실을 뜨지 않고 있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당직 영무원과 함께 문을 나서곤 한다 대합실에다가 앉아 보았자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철옷 내가 모를 리 없다 누구를 기다리자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철옷 내는 기차가 뿌앙뿌앙 요란하게 기적 소리를 낼 때면 어김없이 가슴이 심하게 흔들리곤 한다 기차가 도착하고 예지에서 실려온 낯선 사람들이 우르르 대합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이면 세상 가슴이 뻐끈해지며 생기가 숙고 친다 특히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 부엌 창으로 저녁불이 하나둘 켜지고 차가운 시멘트 건물들 사이로 어스름이 질 때면 먼 옛날 야학교 다닐 적 집으로 가던 길목에서 만나던 마을의 등불들이 생각나서 코까지 시큰등해진다 종진이놈이 입주 한 달 전 아파트 엿새를 받으러 가자고 해서 작은 애 차에 실려 백마역을 찾아올 때는 한강 다리를 수도 없이 지나 한참이나 달려가는 것이 멀기만 한데 부성기 하나 없는 허 벌판에 냄새도 마르지 않은 시멘트 건물만 빼곡이 들어찬 광경이 눈에 들어오자 저 괴물같은 시멘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차에서 내려 둘레둘레 애들을 쫓아 동호수를 찾아가니 달려올 때 착잡하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새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파트 열쇠를 받아든 종진이놈이 현관문을 따고 활짝 열어보이자 벽이며 바닥이며 밝고 환한 것이 미아리 오막사리 집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막상 집안을 둘러보니 저런 내가 귀가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작은 애 눈치만 살피는데 작은 애 역시 자기들 침실용으로 방 한 칸 다른 방 한 칸은 두 개의 책상과 책장을 틀어놓으면 겨우 한 사람 둘 자리라도 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삿짐을 부리고 나자 손바닥만한 공간이 나오긴 했지만 그곳에 꼭 박혀 생활하기에는 철온내의 몸집이 너무 컸다 작은 애 눈치도 보이고 끼어 살기 못하면 오막살이라도 내 집이 편할 것 같아 미아리로 돌아가려는데 도련 총연이놈이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영문도 없이 세상을 떠버렸다 그렇잖아도 찢어지는 가슴 온 사방에서 자식 잡아먹은 애미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얼굴 들고 참아 미아리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작은 애 애가 끓든 말든 종진이놈에게 엉겨붙어 거실에서 귀가하는 수밖에 없었다 밤이면 밤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잠이 들고 잠이 들면 꿈자리가 사나워 가위에 눌리고 헛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하다 보면 작은 애가 달려나와 철온내를 잡아 깨우는 일이 1년 넘어갔다 새벽역이면 베란다에 다 앉아 멀뚱이 밖을 쳐다보고만 있자니 아침밥을 짓느라 부스럭거리는 작은 애 복이 열젖고 해서 아파트 복도에 이쪽과 저쪽 끝만 제게 제게 오고 갔다 걸으며 열 번 백 번 철온내는 자신의 입을 손방하러 찍고 싶었다 미아리를 떠나기 전 옆연내들을 하나둘 보아놓고 입 조사를 떤 것이 결국은 참담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었다 10년 가까이 씹을 간에 안간에 속을 썩일 대로 썩이던 수인연이 종진이놈이 결혼날을 잡자 미아리의 늙은이미하고 저만 닮기 끔찍했던지 생각지도 않던 사내녀석을 데려와서는 종진이놈 결혼 전에 집을 떠나겠다고 하니 철온내로서는 한편으로 속 시원하고 한편으로 허망한 게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었다 그래도 수인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코딱지 만한 회사라도 격리로 취직해 십수년간 꾀차고 앉아 벌어보은 돈으로 후다닥 시집 나가고 종진이놈까지 장가들어 곧바로 없던 손주녀석까지 떡 하나 얻으니 철온내에게는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가계방으로 마시러 오는 산동네 옆연네들한테 내 팔자가 늘어진 상팔자라고 곧 새 아파트에서 손주놈 재롱 보며 세월 가는 줄 모르게 살 날이 머지않았다고 자랑삼아 떠벌린 것이 후회에 후회를 불러와 생각할수록 억만장이 무너졌다 할머니 오늘 또 박차예요? 날씨가 추운데 별일 없으시면 그만 들어가시지요 창 밖으로 눈이 제법 날린다 순찰을 끝냈는지 개찰구 안으로 들어서던 영무원이 대합실 구석에 앉아있는 철온내를 눈에 심으며 다가오자 철온내는 고개를 못 들고 애먼 발만 바닥에 지디긴다 키가 작고 재재한 얼굴상이기는 하지만 목소리만은 구수하고 인정이 덤치는 영무원이다 철온내는 딱히 할 말이 있지 않기도 하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운 한편 부끄러워서 영무원이 어서 창관으로 들어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바라면서도 달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영무원과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기도 한다 그러고 보니 철온내는 며칠째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니 사는 맛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바람빠진 풍선처럼 허전한 게 무엇을 크게 잃어버린 것만 같다 종진이놈이 말귀를 알아들을 대여섯 살 무렵부터는 재봉틀을 하루 종일 밟으며 몇 채씩 이불을 만들어 대느라 몸은 뽀개지고 고단해도 녀석을 옆에 끼고 있으면 입맛은 바퀴단 틀 모양 신나게 살아 움직여 대는 게 시간 가는 줄 몰랐었다 그렇게 한 세월을 보냈었다 예 그게 말이에요 제가 열 대여섯 살 때 전차를 타고 금강새날 갔더랬어요 그때 처음 기차를 타봤더랬지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 일만 같은데 후 그러니까 여기 앉았으면 저기 창밖으로 그때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철원내는 연신 밝게 둔 방아를 찌어대며 영무원에게 대답 삼아 입을 연다 영무원은 매일 저녁과 밤을 대합실에 나와 보내는 철원내가 이상할 만도 한데 굳이 사정을 묻지도 않고 이상스레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시콜콜 오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물어보다 보면 영무원 노릇을 못할지도 모른다 여기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합실이란 그저 오가는 뜨내기들이 바람처럼 정처없이 들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은 하늘에 머무는 먹구름처럼 엉크리고 앉아서 저마다 맺힌 사연을 도닥거리며 부는 장소인 것이다 어느 실성한 여인의 한언놈 그리움도 붓사랑을 닦으려는 풋내기 산하들의 서툰 꼬임새도 아들을 가슴에 묻은 노무에 하염없는 기다림도 사악한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애치는 전도사의 치어터진 고함소리도 모두 허용되는 공간이 여기다 예에 철언내는 그런 것인가 고향을 고향을 느끼기 위해서 철언내는 여기에 나오는 것인가 먼 데서 사람들이 붙여오는 생기로운 바람과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어나는 마음속의 등불을 만나기 위해 철언내의 발길이 자기도 모르게 광장을 지나 역 대합실로 찾아 드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초저녁 잠이 유난히 많아 밥 숟가락을 돋자마자 일일연속국을 켜놓고서도 수시로 방바닥에 얼굴을 짖지어가며 잠에 빨려들어가던 철언내지만 대합실에 나오고부터는 언제 그렸냐 쉽게 잠과는 멀어졌다 큰 며느래나 딸래들이 어쩌네 저쩌나 해도 철언내가 삭막하기 그지없는 이 도시에 놀러 살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이 백마역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사와서 1년간은 기적소리가 들리고 나서 10분쯤 지나면 어김없이 종진이놈이 집안으로 쑥 들어섰었다 그래서일까 기적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여기에 가까워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릴 때면 여전히 가슴이 뛰는 것이 개찰관으로 사람들의 얼굴들이 밀려올 때면 그 속에서 종진이놈을 볼 때도 있다 얼른 일어나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서다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철혼내는 일으킨 모험을 주저앉히지 못하고 사람들 어깨에 부딪히며 서성대다가 결국에는 앉았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어이쿠 그 할머니 풍채 같이 잘생긴 뺄 잘생긴 귀는 내 말만 들었지 처음 보우 어쩜 칠멘조 고건멘치 축 늘어진 게 부처님 귀는 저리 가라내 그려 다른 것은 몰라도 천수를 누리겠소 우두망찰 듣게 된 낯선 할망구의 관상풀이에 지나던 사람마다 힐끗힐끗 철혼내를 돌아보는 통에 그렇잖아도 어색한 몸 남복이 우세스러워서 철혼내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듣기 좋아라 하는 말일 텐데도 추레하게 늘고 빠진 할망구가 떼지른 말이 철혼내의 귀에 좋게만은 들리지 않았다 작은 애는 철혼내의 비대한 몸이 늘 걱정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꽃샘추위가 백렬하던 지난해 춘3월 어느 밤이었다 종진이놈이 병원으로 가던 날부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따라간 작은 애는 병원에 눌러붙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쫓아가려니 애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불광동 아우가 참한 점쟁이를 알아놨으니 거기만 가면 앞니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띔해 줬다 수이년을 집에 불러다 놓고는 집을 다섰다 매달 온라인으로 작은 애가 넣어주는 용돈에서 10원 한 푼 꺼내 쓰지 않고 아득바득 모아놓은 통장을 움켜쥐고 단박에 박석곡에 넘어 불광동 산기슬계 자리한 허름함 점집에 들어섰다 이 집 조상은 뒤집 조상인가 자손들을 마구 흔들고 있어 무덤을 다시 써야겠어 집에 들어선 단자 수이년을 탁달해서 의정부에 보내보니 지관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영감의 묘짜리가 산압기로 이름난 아카시아 줄기가 옆구리를 찌르고 힘차게 촉구쳐 있었다 종진이놈이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에 목구멍으로 죽도 못 넘기고 옆구리가 결리다고 하던 것이 영락없이 점쟁이 말이 들어맞았다 철원내는 불불이 눈물을 거두고 일어나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죽을 쏘어가지고 종진이놈이 누운 병실로 들어가 머리맡에 한 번 옆구리에 한 번 발치에 한 번 고수레를 하고는 작은애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달려왔다 숨이 찼다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무슨 미신 짓거리냐고 고함을 지를 종진이놈도 철원내가 하는대로 내버려 두었다 암 모두 저다 짜고 하는 짓인데 말릴렴은 왜 해 철원내는 자신이 있었다 뒤돌아 뒤돌아보면 물러가던 악기가 쫓아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헛게 됩니다 기쁘를 내는 추위가 한겨울 칼바람을 받듯 빼서웠다 춥고 무섭고 슬픈 것이 쨍쨍한 밤하늘을 찌를 것 같았다 작은애도 철원내도 종진이놈을 지키던 홍필이를 비롯한 친구 두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절 밖으로 나았다 철원내의 저금통을 몽땅 끌어먹고도 종진이놈이 나아지기는 커녕 병원 쪽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었다 철원내의 점굿을 그저 노인내 소원풀이로 눈감아 덩기던 작은애가 충청도 어느 용한 보살할머니의 말에 따라 구병시식을 봉원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 철원내는 박석국에 넘어 점쟁이가 못 믿어어 미아리 영인의 점쟁이까지 찾아가 치성을 들인 것이 또 모자라 이젠 번듯하기로 유명한 시내 절간에서 제까지 지내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목탁소리에 받쳐 법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극 정성으로 손을 앙 담아 부처님 전에 넙죽 넙죽 엎드렸다 나쁜 병기 썩 물러가고 우리 종진이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소서 부처님 전에 제를 드리고 나서 스님이 이르는 대로 뒷문으로 나가니 거기에도 역시 한상 차려져 제를 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개 두 개의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절 무퉁이를 지나 숲으로 가던 바람이 사람 애간장을 녹이며 번번이 촛불을 꺼뜨렸다 작은 애와 철원내는 심지에 불을 붙여 두 손으로 막아서고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섰는 중에 철원내의 눈에 펄럭펄럭 휘날리는 종이장이 보였다 잘못 보았는가 싶어 눈을 꿈벅여 다시 벽면을 보니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스님이 벽에 붙여놓은 하얀 종이 위에는 까만 필체로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철원내 눈에는 막 출발선을 달려 나가려는 말들처럼 보였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 바람과 맞서서 꺼져가려는 촛불을 살리려고 두 손을 모아진 작은 애 얼굴 위로 위태위태하게 말의 형상이 어른거렸다 모두 몇 마리의 말이 스님의 손에 찢겨져 나갔는지 몰랐다 말들이 하나 둘 찢겨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철원내의 귀에는 덜그덕 덜그덕 한때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 이제 병기가 제 갈길로 가도록 길을 내주고 오던 길로 조용히 내려들 가십시오 절대 뒤돌아보면 안됩니다 그날 밤 어둠을 등지고 내려오던 사람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엇이 급했는지 종진이놈이 그날부터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훌쩍 떠나가 버렸다 저런 내는 살아생전에 생고생만 시키던 영감을 착한 뱀씨 하나로 그럭저럭 참아 대었는데 죽어서 이토록 몹쓸짓을 대리나 저주스럽기 한이 없었다 천수를 누린다고 가당키나 한소린가 자식을 둘씩이나 잡아먹은 애미년한테 누가 복을 준단 말인가 누구 좋으라고 천수란 말인가 흥 애들 들으면 얼씨구나 좋아라 하겠다 아니 이 꼴조꼴 보고 싶지 않아 죽지 못해 안달인데 더 살아 무슨 좋은 꼴 본다고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와서 원치 않은 말을 해준단 말인가 빵알놈의 할망구 철원내는 할망구의 말을 떨쳐버리려다 대씹어보고는 도련 부하가 침인다 철원내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던 할망구가 멀리까지 가지 않았다면 뒤쫓아가서 돌 바닥에 패대기라도 치고 싶은 분노가 치닫는다 철원내는 불끈 일어서려다가 이를 꽉 물고 그대로 자리에 허물어지듯 내려앉는다 작은 애 처연한 눈길이 철원내의 발길을 붙잡는 것만 같다 철원내는 어쩔 때 그 애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꼭 벌레 보듯 기이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 애와 상관없이 철원내가 칠에 그런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그 애가 백화점에서 샀다며 반팔 꽃무늬 블라우스를 철원내에게 입히려다 팔뚝에 파인 큼직한 흉터를 두 개나 보았을 때 그 애의 벌어진 잎은 물론 흉터에 고정된 채 희둥그레진 그 애의 시선을 잊을 수 없다 무슨 때 되면 며느래들이 사들고 오는 버릇을 애당초 고쳐줄 요량도 있었지만 철원내가 애써 사온 공은 젖혀두고 눈물을 쏙 비치도록 면박을 주어가며 선물을 밖으로 내치는 데에는 철원내 나름대로의 아픔을 덮어두고 싶은 심사도 있었다 노인네에게 맞는 선물이라야 속옷 내의류며 신발류 옷가지 류들이 다인데 철원내 유난히 크고 불룩한 발이며 머리 웬만한 옷은 들어가지도 않는 팔뚝이며 허리등이 새삼 들쳐 보여지는 게 싫었다 철원내가 보아도 벌품없는 몸뚱어리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도 아닌 며느래들한테 노출되는 것이 싫고 부끄러웠다 정작 철원내도 자신이 언제부터 90킬로에 육박하는 몸뚱이가 되었는지 까마득 하기만 하다 철원내가 혈압약이며 백내장약이며 관절염약이며 하루 3끼 때 맞춰 먹어야 하는 약이 적지 않다 뜻하지 않게 잔뜩 병주머니를 매단 늙은 시에미에 어린 것을 거느린 가장이 된 그 애로서는 그 많은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할 수는 없고 더더욱 3년 새에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은 철원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애가 가져다 준 꽃이름 새이름 풀이름들을 하루종일 종우위에 쓰고 또 쓴다 그 애는 가타부타 할 것 없이 부지런히 쓰고 외우는 것만이 철원내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일렀다 일터에다가서도 전화로 철원내에게 무엇을 쓰고 외우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곤 했다 아휴 어머니 애 봐준다고 거기 있는다고 해서 동사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짐만 된다구요 짐 동지 무렵 한동안 감기몸살로 끙끙 앓다가 병티 끝에 수인해로 갔을 때 큰애가 와서 질러놓은 말이 철원내 가슴에 못내 가시가 되어 찌르고 괴롭힌다 웬 겨울비는 그리 추척추척 내려 쌌는지 빗바람 속을 뚫고 애를 유아원에 데려다 주랴 출퇴근하랴 약사다 나르랴 애면 글면 혼자 쩔쩔매는 작은애 보기 민망하여 그렇잖아도 덩치 큰 몸이 윈수같이 부담스럽고 그저 나 죽었네 하고 누워 골골 아르려니 눈치만 보이고 일주일이 십년만 같이 길게 느껴졌었다 큰애 발맞다나 하나뿐인 손주놈 핑계삼아 그 애에게 엉겨붙어 있지만 기실은 그 애에게 짐만 더 얹어주고 있는 꼴이었다 그 애가 회사 출장으로 사나흘 지방으로 내려가면 예조모 편에 아이를 내려보내는 길에 겨우 자리 털고 일어나 수인해로 들어서니 이웃에 사는 큰애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입술 언저리가 부르텄느니 안색이 이 말이 아니라느니 이러다가 노인네 잡겠다느니 야단을 떨었다 작은애가 손이 모자라 친정에 칠순 넘긴 노모까지 불러들여 철언내를 간병하는 때에는 얼굴 한 번 뒤밀지 않았던 큰애지만 늙으면 어린애 같아진다는 말이 꼭 맞는 것이 느는 게 외로움이여 서러움이여서 눈앞에서 걱정삼아 떨어대는 야단법석이 철언내한테 싫지 않았다 에고 에고 내가 울고 싶어도 마음대로 울 수가 있나 한 번 일어설라 치면 온몸의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먹은기에도 와장창인데 아침이라고 늦게까지 누워있을 수가 있나 그렇다고 속이 썩고 썩어 답답해도 마음껏 나 돌아다닐 수가 있나 철창 없는 감옥이 따로 없다 자식 없는 며느리 밥 얻어먹고 있는 거 미안여서 옴직거려 보지만 그 애가 당장이라도 나가라면 내 신세가 깨진 쪽박찬 거짓만도 못하다 끙 꼬리곰탕을 끓이느니 영양제라도 한 대 맞아야 한다느니 수선을 떠는 통에 철언내는 얼핏 가슴에 붓고 온 작은 애 수척해신 얼굴을 간대 업고 그동안 쌓인 서러운 심사만 눈덩이처럼 커져 수인연을 붙잡고 한다는 것이 또 하소연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힘들면 이참에 아예 따로 살지 뭐 큰애가 그렇게 말은 해도 별 뾰족수는 있는 것도 아닌데 걸핏하면 작은 애한테 나오라고 성하였다 오막살이라도 미아리 집이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겐가 큰애를 찬찬히 살펴보다가도 그게 어느 세월에 돈이 되어줄까 싶은 게 기다리다 지레 나가 떨어지겠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큰애가 일정한 벌이도 없으면서도 씀씀이가 크고 속의 말을 앞뒤 없이 터치는 대에는 두 손발 닫은지 오래지만 그래도 십수년간 이 집 풍상을 옆에서 겪고 온 아이인지라 어쩌다 보면 얄미운전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그나저나 그의 집을 나오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진작에 그의 앞길을 비켜주어야 돌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하는 일 없이 친정도움으로 사는 큰애한테는 발도 못 뒤밀겠고 수인애나 큰딸 수인애나 작은 집 구석에 둘씩 셋씩 되는 새끼들 끼고 사는 것도 힘든 처지에 철온내가 끼어들 틈이 어림없이 빙기적거리고 주질러 앉는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미아리 미아리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수이녀는 제 집에와 함께 살자고 하지만 무슨 변목으로 올해 홍서방을 볼 것인가 철온내는 수이가 곰살굳게 이 얘기 저 얘기 파고들어도 마음속으로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었다 아무렴 손주놈 뒤치작거리가 났지 허나 작은애에게 짐이 된다고 하니 철온내는 아무래도 며칠 전 아침 작은애에게 푸념삼아 떼지른 악다구니가 못내 마음에 걸렸다 작은애의 납덩이처럼 차갑게 굳어진 얼굴이 간간이 철온내의 가슴을 짓눌렀다 점띠젊은 그애가 살아보겠다고 낑낑대는 것이 안쓰럽고 불쌍하여 끓탕을 끓다보면 옹이가 맺혀지고 맺힌 옹이가 커지면 자신도 모르게 악다구니를 떨게 된다 작은애가 하얗게 질렸건 말건 잡히는 대로 개성을 치르고 부닥거리를 하고 나면 딱딱하게 맺혀있던 옹이가 부러져 버린다 우라질 놈들 사귀꾼 같은 놈들 날 이 지경으로 몰아 으이구 으엉 어림없다 어림없어 니놈들 생으로 걱정은 왜 해 팽 코를 풀고 눈자위를 훔치고 야단을 떨면서 작은애 쪽을 슬쩍 보아보지만 그 애는 꿈쩍도 하지 않고 벽면을 향하고 식탁에 북받듯 앉아있기만 했다 철원내는 지난 가을을 친하면서부터 작은애가 부쩍 말이 없어지고 떡스를 빼놓은 듯 반응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 종진이놈이 오막살이 같은 산동네 집에 그 애를 데리고 왔을 때는 포근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없고 순 소울 똘 각쟁이처럼 차갑게 그지없는 얼굴에다 콧대 높은 여대를 나왔다고 해서 시집간 큰 딸령까지 불러 옆에 끼고 절을 받았는데 절을 하자마자 겨우 한 사람 팔 디딜 틈밖에 없이 좁디좁은 부엌으로 척 나서서는 불고긴가 뭔가를 재빠르게 만들어 한상 차려 들어오는 데는 철원내의 눈이 희벙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역시 배워담 주지는 않는 모양으로 종진이놈이 학교 다닐 적부터 내내 대몸가 운동인가 하며 졸업하고도 몇 년을 부진 애를 태우더니 중국에 가서 색시 하나는 확실히 골라왔다 싶은 게 그나마 철원내에게 위안이 되어주었다 수임 이년이나 수이년이나 한사코 집으로 들이기 창피하다고 하여 사위감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변변히 들여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혼례를 치른 후에야 나중에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때마다 사회들은 입을 모아 텔레비전에서도 구경해보지 못한 달동네 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데 종진이놈은 처음부터 어떻게 작은 애를 구워삶아 놓았는지 그 애는 좁고 누추한 집일지언정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나서서 가타부타 싫은 내색 않고 일을 하니 신기한 마음이 따로 드는 한편 그렇게 고맙고 이쁠 수가 없었다 한 번 이쁘게 보아서 그런지 작은 애가 하는 짓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 보였다 한꺼번에 끼고 살았던 막내애들이 결혼에 떨어져 나가니 산동네 동그마니 혼자 남은 철혼내로서는 땅이 꺼진 듯 하늘이 내려앉은 듯 허망하기 그지없었다 낮인지 밥인지 분간이 안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갈피가 안 잡히는 중에 작은 애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넣어 혼미한 철혼내에게 훈훈한 입김을 넣어주는 것이 여간 살가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종진이놈이 전화를 걸어 그 애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 길로 미아리 집을 떠난 것이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이 되었다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가시고 싶은 대로 가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쏘이셔요 아이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계시다가 우울증이 도져 몸져 누우시면 제가 돌봐드릴 처지도 아니고 또 그러다 치매라도 저는 아이보다 어머니가 늘 걱정이에요 그러니 제발 어머니 몸만 생각하셔요 작은 애가 식탁에서 내려와 찔끔찔끔 눈물을 찍어대는 철혼내 앞으로 다가와 앉아서 철혼내의 뭉툭한 손을 잡았을 때 철혼내는 여느 때와 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이제 해 주겠거니 잔뜩 기대를 했다 이렇게 한 번씩 정신나간 척 소란을 피우고 눈물바람을 일으켜서라도 작은 애한테 동정심을 불러내어 더욱 단단히 자신을 붙잡아 두도록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리 작은 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철혼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철혼내는 두 손으로 자신의 손을 붙잡기는 했으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측은한 기색은 커녕 냉랭함마저 감도는 그의 목소리가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저기를 좀 보셔요 작은 애가 부엌 입구에 있는 장식용 경대위에 놓인 항아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작은 애가 가끔 자리를 바꿔놓는 입이 큰 암갈색 항아리였다 철혼내는 미아리 집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것이라고는 달랑 재봉틀 하나뿐이어서 집안에 놓인 물건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작은 애 살림살이니 철혼내가 이리저리 손댈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작은 애 내로 오면서부터 다짐해 두었던 바였다 작은 애는 항아리류를 유별나게 좋아해서 집안 여기저기 공간이 되는 데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을 놓아두었다 어떤 것이든 그 애가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장식이 되었고 아이를 유아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 뒹굴뒹굴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노라면 제각기 앉은 꼴이 철혼내 눈에도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서 그 후로는 평소 그냥 보아 넘기던 것도 예사로에 보지 않게 되었다 언젠가 언젠가 미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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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새해 도우면서 종진이 놈이 쓰던 한 병 담짓한 방으로 잡동산 이를 쓸어넣고는 물항아리를 차에 싣고 돌산을 비켜다올 때 무슨 귀한 물건을 물려받은 양 작은 애가 흐뭇해하던 표정을 떠올렸다 저 항아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셔요 어머니는 철혼내는 뜬금없이 불어오는 작은 애의 질문에 당황해지는 한편 무슨 농담인가 싶어 피식 웃음이 솟았다 까까바른 듯 공손하고 조분조분한 작은 애의 말소리는 철혼내에게 묘한 자격지심을 불러일으켰다 얘 내가 무슨 눈이 있다고 그런 걸 묻니 너도 얘 작은 애는 철혼내 일그러진 웃음에 힘없는 응시로 대응하며 다시 항아리를 가리켰다 저기 뻥 뚫린 건 말이에요 철혼내는 허옇게 백태가 낀 눈망울을 찌르륵 감았다 뜨며 작은 애를 따라 항아리를 신중히 쳐다보았다 모르긴 몰라도 불룩하게 나온 배 위로 목이 길지도 짧지도 않게 올라가다가 커다란 입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엔 아무 생각도 없었다 항아리 눈 말이에요 아니 늪히지요 지칠 대로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푹 떨구는 작은 애의 목소리도 떨렸다 철혼내는 그것을 한 번도 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작은 애한테는 살아있는 눈이자 헤어날 길 없는 수렴 늪히다니 철혼내는 도련 종진이놈이 소설인가 책인가를 썼다고 출판사에서 가져와서는 눈앞에 들이밀던 것을 생각해냈다 작은 애도 소설인가 뭔가를 쓴다는데 항아리를 가지고 눈이라느니 늪이라느니 갖다 대는 것이 웬 알아듣지 못할 휜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종진이놈이 첫 책이랍시고 애지중지 가슴에 품고 와서는 애미에게 바치는 것을 처음엔 대견한 마음으로 침침한 눈을 씌어가며 몇 번 펼쳐보다가는 다시는 열어보지 않게 되던 일이 떠올려졌다 책 속의 어느 구절에선가 미아리 시절 파출부 일에 재봉틀 일에 지치고 지쳐 넌더리를 치며 내치르곤 하던 이 씨를 말릴 함경도 종자들아 라는 악다구니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박혀있다가 철원내 눈앞에 톡 튀어나왔다 철원내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 뒷목이 하르르 떨리고 뻣뻣해지는 것이 마음이어간 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더욱 종진이놈이 무엇을 잘했는지 방송에 나온다고 작은 애가 들어보라고 라디오를 갖다가 틀어주는데 말마다 북에 두고 온 처자가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귀를 틀어막을 수도 없고 가슴에 있는 불을 태연히 견디기가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뒤로는 종진이놈이 미아리 얘기를 책으로 쓰든 신문에 나오든 아예 강건너 불보듯 모른 척 했다 아무려나 철원네 모질고 긴 악다구니가 종진이놈이 파먹고 산 소설이었다면 당사자인 철원네에게는 미아리 살림이 구차하기는 해도 속의 말을 마음껏 토해내며 북치기를 해댈 수 있어서 활기차고 좋았다 철원네는 시든 꽃잎처럼 힘없이 고개가 꺾인 작은 애 철양한 신세를 쯧쯧 혀를 차며 넘겨보았다 그저 늘 고요하기만한 작은 애의 속은 오죽하랴 싶은 게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걸핏하면 자식 없는 배느리한테 밥 얻어먹는 것 미안하다 꽃 꽃 땡콰함을 치는 철원네를 어쩌지 못하고 먼 산 바라보기 하듯 바라만 보는 그 애의 심정은 어땠을까 철원네는 오금팍이 쩌르르 저리며 오줌이 주르륵 흐르고 있어도 어쩌지 못하고 항아리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 거침없이 가로 놓인 것이 바로 저 시커만 눈이에요 저 눈이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한 저는 숨이 막혀 죽게 될 거예요 철원네는 항아리에서 눈을 떼고 슬그머니 작은 애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아유 웬 눈이 이리도 많이 온담 막차 아직 남았죠 눈발이 제법 굵어졌는지 대합실로 뛰어들어온 사내의 머리 위로 눈이 수북하게 쌓였다 사내는 철원네를 향해 붙다가 역창구로 가서 사람을 찾지만 영무원이 보이지 않자 벽에 걸린 시계를 히끗 쳐다보는 다시 철원네에게 눈길을 던진다 철원네는 특유의 수줍음 중으로 옴짓 몸을 움츠리다가 사내가 개찰구 쪽으로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사내의 행색을 살펴본다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오시네요 다친 개찰구 문 밖에서는 하얀 눈송이들이 끊임없이 흩날린다 할머니는 어디까지 가세요 사내가 어두운 허공을 꽉 메운 채 하늘거리는 눈발에 눈을 팔고 있다가 돌아서며 철원네 옆자리에 앉으며 묻는다 사내의 물음에 깜짝 놀란 철원네는 울상이 되어 빨문을 열지 못한다 글쎄 저는 그저 금강산에 아니 기차가 여적지 안올 리가 없는데 행설수설하는 철원네 얼굴을 잠시 들여다본 사내는 철원네의 불안정한 눈동자에서 이상한 낌새라도 발견한 양 얼른 일어나 매표구로 가서 큰소리로 영무원을 부른다 오래 내릴누니 이참에 다 내리셨다는데 철원네는 안쪽 어딘가에서 졸고 있던 영무원이 사내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혼잣말처럼 궁시렁거린다 짧게 한 번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철원네의 쪼글쪼글한 얼굴에 찰나적으로 희열의 빛이 스쳐간다 사내에게 표를 건넨 영무원이 어느새 나와서 개찰구를 가로막고 있던 새사슬을 걷어내고 철길 쪽으로 쑥 나선다 그러고 보니 가는기가 먹어 그때까지 들리지 않고 있던 기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음이 철원네의 귓가에 아득히 되살아난다 기적소리가 길게 한 번 또 한 번 울리자 철원네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거칠 것 없는 개찰구 밖을 나서서는 영무원이 서 있던 반대편 철길 쪽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띠뚱띠뚱 걸어간다 이 씨를 말릴 함경도 종자들 철원네는 자기도 모르게 미아리집에서 습관적으로 터져나오던 말이 되씹어진다 사방을 둘러보던 영무원이 철원네가 걸어간 철길 쪽을 향해 돌아선다 철원네가 남긴 발자국은 그새 내린 눈에도 흔적으로 남지 않는다 아무리 큰 족적이라도 그렇고 그런 발자국 속에 시 붙여버리고 철원네 육중한 몸뚱어리는 내리는 눈 속에 한 줄기 그림자처럼 남기지 않는다 할머니 할머니 그새 들어가셨나 기차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오늘은 웬일이셔 손님을 받기 위해 개찰구로 들어서던 영무원은 철원네가 앉았던 빈자리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하얗게 하우성치는 눈발을 헤치고 어둠을 가르며 기차가 달려온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종진이를 떠나보낸 이후의 삶이 시어머니 철원네나 둘째나 누가 더 아프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항아리 입을 보고 둘째는 종진이 아내는 항아리 눈이라고 말하네요 아니 늪이라고요 지칠 대로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푹 떨구는 작은애 목소리를 듣는 철원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아리 입을 살아있는 눈이자 헤어날 길 없는 수렁 늪으로 보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네나 둘째나 살아가야 되겠죠? 사는 날까지는 말이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띄우 바빛을 바빛을 수요 바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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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